아... 상처네. 아아... 이게 금빛이다. 쌤 이거 금빛이에요. 거의. 어... 이거 뭐예요? 똥꼬 맞는데? 그래. 여기 뭐예요? 어. 여기 끝에. 그 산량관이 있고, 산량관 위에 있잖아요. 위에 약간 미모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. 그 산량관 팔 위에가 항문이고. 턱 밑에 쌤 이거 두 개를 뭐라 그래? 털, 털? 수염, 수염, 턱 수염. 아, 턱 수염. 자, 잠깐. 작은 턱. 작은 턱.